시작할까요? 벨라지 호텔의 VIP 시크릿 플레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면 눈이 안뜨게 되어있는데요. 들어가면 VIP 게스트 체크인 체크아웃 라비가 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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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는 vip 들이 체크인하고 또 체크아웃 하는 휴게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왔을 때 친구들도 여기서 만나고 만난 사람도 여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산화 커피같은게 무한대로 제공되고 냉장고에 들어가보면 냉장고 열면 각종 음료수가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 만나고 조용하니까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vip 플라이티넘 카드가 있으면 여기 와가지고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것만 아니라 요 카드죠 플라이티넘 그래서 플라이티넘 카드 그래서 엠라이프라고 해서 MGM 계열의 모든 호텔 리조트에는 이 카드를 사용하면 각종 vip 들만 들어갈 수 있는 쪼금 쾌적한데 그런데데를 이용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카드가 없어도 그냥 슬쩍슬쩍 들어가도 다 일일이 카드 검사를 하는게 아니니까 잠깐씩 들려서 아 요런데도 있구나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